히트 쏘라 칼라인데? 양구해야 겠다 히트 쏘라 칼라인데? 양구해야 겠다 재밌는거 없나? 재밌는거 없나? 있다 아차 피할걸 썩 나쁘지 않은데 근데 파이크 킬이랑 기대로 할게요 안내줘야겠다 나 때려봤다 큰애야 위도가 불쌍한데 자르반 건방진 녀석 내가 건방졌나? 간다 쏘라 칼은 로밍이 좋습니다 여러분 쏘라 칼은 로밍이 좋아요 에이핑 찍었는데 계속 암모빙 치죠 돌아다 스며맞고 죽는다 우빙 갑니다 또 뭐야? 저 리븐 탑 아니야? 왜 여깄어? 게임 포기했는데? 아 깼냐? 뭐야 이거 안죽어 나는 왜 왜왜왜 안죽어 우리팀은 참 안 맞는다니까? 안맞는다니까? 끝말에 소라카는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차려줘 이거 위 어디 알았네 제대로 할게요 응 안쪼라 응 안 무서워 템피든가 안 맞아 안 맞아 오 안쳤어? 아 괜히 했네 아 괜히 했네 아 내 인장 와 이게 맞았어? 대박 다악 잠깐만 삐지고 싶어 잘 있어 얘들아 팀 먹이면 어떨까 스모그다 스모그는 예상 못했겠지 스모그는 예상 못했겠지 스모그는 왜이렇게 약해 이거 아 이거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드럽게 재미없네 밤에 안해야겠다 스모그까지면 어떨까 다악 공까지 들어가면 피가 풀피어 우리 팀 와 반응수 있어 틈목이 깔린다면 품템 완성 매절만 뜨면 된다 넌 강해졌다 고백해 오케이 피주다 사망 음 그래도 레오나와 딜량 이겼다 고맙습니다